1. 맨입으로 좋다고 하면 쓰겄는가? 그럼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나는 말이시, 간단하게 소주 한 대병하고 하나로 한갑이면 대압으로 그리고요? 나는 말이시, 아까 자네가 사온 콜라보다는 암바사가 더 좋더라고 그것하고 오마사리프 한갑 또요? 그어 나는 말이시, 섬진강사랑 햇집이서 참계탕 한 사발에다가 밥 한술 붓고 그 집 방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다가 노래나 한곡조 뽑아봤으면 헌디 어째, 되겄는가? 좋습니다. 가시조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공선옥 작가님의 단편소설, 타관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설입니다. 근데 비해도 느껴져요. 공선옥 작가님을 유난히 좋아하는데요. 소외된 계층의 삶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정신 때문이죠.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차에서 내리자 강바람이 사납게 얼굴을 때렸다. 살을 내는 냉기가 얇은 작업복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갑철은 도로를 훌쩍 건너뛰어서 불빛이 번져나오는 햇짓 문을 열었다. 설거지 통에 손을 담그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리고 갑철을 무심히 쳐다보았다. 혹시 담배도 팝니까? 힝! 담배 가게에 뛰어다 서비스 차원에서 파는 것이 있기는 있어라오. 한 값만 파십시오. 힝! 그러시시오. 여자는 습관처럼 의미 없는 웃음을 날렸다. 갑철은 담배 한 개비를 피어물며 수족관에 몸을 기댔다. 아줌마, 저건 얼마요? 광어 말이요? 저게 광어입니까? 힝! 해로 잡술라고요? 힝! 주는 대로 받지라부. 설거지로 부산한 여자에게 무엇인가를 더 물어본다는 것이 내키지 않기는 했지만 어쨌든 확인은 해야 했다. 여기서 위탄 배 밑까지 걸어가면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거기까지 뭔 일로 걸어가려고요? 이 밤중에? 여자가 새삼스레 갑철에 위아래를 훑었다. 그러나 경계하는 시선은 아니었다. 차라리 택시를 타고 돌아서 가시오. 택시비는 얼마나 나와요? 2, 3천 원이나 나 홀란가?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굳이 택시를 타고 갈 일은 아니었다. 밤길이 험하고 날씨가 추운 것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것이 대수랴. 담배 한 대를 다 태우고 가게 문을 나서려다가 여자를 한 번 힐끗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여자가 설거지통에 손을 담근 채 때력 없이 힝! 웃었다. 아줌마, 그 광어에 한 접시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힝! 그러지라. 여자가 내놓은 해는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았다. 여자에게 좀 먹어주기를 권했다. 여자는 사양했다. 안주량에 비해서 소주가 적긴 했지만 추운 밤길을 걸어가기에는 적당한 듯 싶었다. 위탄 뱀이는 뭔 일로 가려고 한다요? 집을 보러 갑니다. 그 산골짝에 뭔 집을 보러 가요? 살집이요. 거 가서 살라고요? 빈집이 있다는 말을 듣고요. 빈집이 위탄 뱀이 거그밖에 없간디요? 세고 센 것이 빈집인디? 누가 소개를 해줘서요. 누가요? 여자의 부름이 의외로 길어졌다. 그러나 대답하는 것이 귀찮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남도 여자들이 부침성이 좋다는 걸 갑철은 알고 있었다. 저러는 것이 그네들의 천성이려니 했다. 그러고 나자 처음에는 의아했던 그네들의 그칠 줄 모르는 타인의 관심이 오히려 다정하게 여겨지는 거였다. 그 집에 살던 사람이요. 그 집에 살던 사람이요? 누구까? 소 기르던 사람이요. 왜? 옛눈에 좀 흰창이 많고. 아, 그 양반. 알아요? 알다마다요. 아니, 그 양반을 어디서 만났다요? 그러고 시방 어디서 오는 양반이요? 이쯤 되면 대답하는 쪽에서 서서히 지칠 법도 한데 포만감 때문인지 술기운 때문인지 사뭇 느긋해지는 갑철이었다. 그리고 지금 여자의 필요 이상의 관심이 갑철에게는 필요했다. 들어가 살게 될지도 모를 마을이고 여자를 통해서 그 마을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 지역 물정에 대해서 도움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자가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해 주는 일이 꼭 손에 날 일만은 아니었다. 어쨌거나 지역 안에서 사람을 사귀어둔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이곳에서 사귄 최초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남원 산똥관 길을 닦다가 오는 길이요. 기술자다요? 떠돌이 노가다요. 그 양반이 거기 있습니까? 누구요? 아, 그 사람이요? 예, 거기서 만났어. 그 미친 작자가 거그가 있었구만이. 미친 작자라니요? 암시랑토 아는 처자식 두드려 패서 도망가게 해놓고 새각시 얻어서 인자 자기는 자유가 되었다고 좋아라 지랄 발광을 하더니 새 옆현네한테 깨가 다 빗개져서는 우세는 우세대로 다 사고 기껏 토낀다는 것이 엎어지먼 코방아찔 굴의 산똥이 그만임. 갑철은 웃고 말았다. 더할 수 없이 선한 인상의 여자가 흥분을 해서 뭐라고 뭐라고 했었는 것이 보통 재미있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다. 여자도 제 말이 웃었던지 웃었다. 웃음을 머금은 여자의 손에 값을 치르고 가게 문을 열었다. 아까 차에서 빡 내릴 때보다 강바람이 한결 누그러진 듯 했다. 길은 생각보다 멀었다. 더군다나 그뭄이었다. 산길을 올라갈수록 하늘이 가까워졌다. 바로 머리 위에 하늘이 있고 검은 구름장이 그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갑철은 구름장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 위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이 답답했다. 가게집 여자한테 미친 작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뢰성 없는 사내의 말만 믿고 허위 허위 이곳까지 달려온 자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고 급기야 화가 닿았다. 발에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와 확 걷어찬다는 것이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바람이 차긴 했지만 슬기운 때문인지 춥지는 않았다. 갑철은 넘어진 자리에 한동안 그대로 엎뒀어 있었다. 흙냄새가 올라왔다. 향긋한 것이 풀냄새 같기도 했다. 그것은 열이지만 질기고 약하지만 강렬한 그런 냄새였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차츰 사내와 자신에 대한 화가 가라앉았다. 갑철은 사내가 일러준 대로 윗한 뱀이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우산각에서 마주 보이는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오솔길을 쭉 따라 실개울을 하나 건너니 건물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건물이라기보다 보온천과 비닐로 통여맨 운막이었다. 그는 역시 비닐로 된 운막 문을 잡아당겼다. 운막 안은 밖에서 보기보다는 깨끗하고 넓었다. 안온한 기운도 느껴졌다. 수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게 저 자식이 집을 나가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았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고맙게도 물이 나와 주었다. 기둥에 달려있는 전기 스위치를 올렸다. 신기하게도 거짓말같이 불도 들어왔다. 불이 들어오자 여태껏 긴가민가하고 숨지기고 있던 생지들이 혼비백산했다. 갑철은 방문턱에 걸터앉아 담배를 한 머금 깊이 빨았다가 내뱉었다. 그것은 안도의 한숨이었다. 행운은 그렇게 거짓말처럼 왔다. 대체 누가 온 거요? 누가? 불 써지는 것을 내가 바탕께 그러네. 어디 한번 들어가 보더라고. 자박자박 발소리들이 운막 문 앞에 멈추었다. 징계비 왔는가? 상로인 두엇이 운막 안으로 빡금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갑철은 뻐뭇거렸다. 당신은 누구요? 징계비란 사람한테 소개받고 온 사람입니다. 무언 소개를 했소? 이 집 소개를 했습니다. 이 집을 샀소? 아니요. 임시로 빌렸습니다. 올겨울만 좀 따려고요. 어디서 왔소? 산동 남원관 도로공사장에서 왔습니다. 징계비를 거기서 만났소? 예. 팽! 승헌? 물은 나오요? 어쩌녁에 불 써진 것뿐께 전기는 오는갑더만. 물도 나오고 전기도 들어옵니다. 애 따로 떨어져 있다고는 해도 여구도 위탄뱀이 마을인께 언제 가장 살란가는 몰라도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시오. 그래야죠. 누가 왔는가 알았음께 우리는 인자 갈라요. 거기까지 말하고 마을 도인들은 총총히 불러났다. 아침에가 운막을 눈부시게 비추었다. 갑철은 찬물을 마셨다. 안홍감과 더불어 미세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저 자식을 찾아 헤매는 사내. 징계비 말대로 공사장에 다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우선 청소를 해야지. 찬물로 배를 채우고 나자 갑철은 턱없이 유쾌해졌다. 그래서 히잉! 하고 말같이 웃었다. 그렇게 웃고 나자 어젯밤 가게 여자가 웃던 것이 생각났고 그래서 또 한 번 진저리 치듯 히잉거렸다. 걸레와 빗자루 양은 냄비와 숟가락 밥그릇 세숫대야 치약 칫솔 따위에 쓸만한 물건들은 몽땅 있었으므로 당장의 살림을 해도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정작 아무리 찾아봐도 쌀은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청소를 해놓고 다가서 쌀을 구해와야지 갑철은 쥐똥이며 모으며 청소를 야무지게 해놓고 운망문을 닫았다. 무거운 돌을 굴려다 문에 기대놓았다. 혹시나 아는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누가 이 행운의 부금자리를 낚아채 갈지 행운이란 들 불안한 것이다. 쌀을 팔러 산길을 내려왔다. 당장의 아침밥을 해먹어야 하는 것이다. 내려오는 길이어서인지 길은 어젯밤 올라갈 때처럼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자신이 모험 두일자리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작용한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바로 머리 위를 내리덮던 구름장도 말끔히 가셔서 하늘은 높았고 바람은 드셌다. 쌀을 구하러 나온 길인데도 이상하게 몽환적인 기분이 들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싶어지는 것이 행운은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였다. 옆구리가 결리는 것 같았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서 구례읍에 나가 쌀 한 마를 팔고 반찬거리와 귤 한 봉지를 사들고 산길을 다시 올라올 때 자신이 중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도 생겼고 내일 먹을 양식도 있는데 사람이 없구나. 식구들이 생각났다. 노망든 어머니 말기 위험 환자였던 형 파출부 형수 그리고 조카 홍기 그들이 제 식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든 주소가 생기면 편지 하라던 어머니는 아무리 편지를 써도 받지 못할 세상으로 떠난 지 오래 형은 객사했고 형수는 집 나갔고 흥기는 어디 있지 옆구리가 작고 결리는 것이 흥기였나 고자식 흥기가 그랬나 돌아가 누울 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이 갑철에게 턱없는 용기를 주었다. 흥기를 데려오기로 작심한 것이다. 그래도 세상에 유일한 제 피부치가 아닌가 그리고 혼자서 이 겨울을 나기에는 사팔뜨기 산에 진갑이 내준 그 음악이 너무 호사스러웠으므로 거기에 여자까지 들이는 호사란 아서라 숨이 막힐 것이다 여자 대신 조카라 좋은 일이었다. 흥기를 위하여 밥을 짓는 일은 아주 즐거웠다. 다 허물어져 내린 연탄 아궁이를 갑철이 새로 손보았다. 방은 기분 좋게 뜨끈뜨끈했다. 햇볕 좋은 날 손바닥만한 마당을 서성거리며 은근히 진갑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그냥 한 번 왔으면 싶었다. 그가 안 된다고 못 살게 하면 그냥 또 정처 없이 떠날 셈이었다. 그렇다 한들 하나도 속상하지 않을 자신이 갑철에게는 있었다. 어디 속상한 일을 한두 번 겪었던가 바리바리 절룩바리 김갑철이가 그러면 흥기는 어떡하나 이제 학교에도 들어가야 할 일곱 살 흥기는 다시 고아원으로 가야 하나 지난 겨울 삼촌 노릇을 참으로 뿌듯하게 했다. 유일한 혈육이 아닌가 가슴이 비어질 것 같았다. 흥기가 까르륵 대면 평생 제 여자 없이도 제 자식 없이도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흥기가 내 따슨 혈육이 있으므로 비가 한 번 오고 나자 운막 문 앞 산수유 나무에 노란 산수유 꽃망울이 툭툭 터졌다. 이 집주인 진가비는 진달래 꽃 필 참해나 올라나 운막에서 혹독한 겨울을 나고 나니 봄나기는 일도 아니게 느껴졌고 그래서 갑철은 이곳을 떠나기 싫었다. 그것을 예감하고 흥기를 데려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먼 산에 안개가 자욱하고 산수유 꽃망울에 빗방울이 달려있는 푸근한 아침에 갑철은 운팔을 듬뿍 썰어넣은 묵국에 아침을 벗고 나서 흥기를 단장시켜 학교로 갔다. 흥기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다. 학교는 마을 고사길을 지나서 마을을 감싸고 도는 개울 건너에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 들어섰는데 이상하게 아이들 소리가 나지 않았다. 개가 컹컹 짖었다. 안경 쓴 여자가 갓난해를 포대기를 둘러 엎고 나왔다. 여기 학교 아닙니까? 폐교된 학교인데요. 그럼 학교는 어디입니까? 산길을 내려가서 구례 쪽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곡성 쪽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에 있는 함록 초등학교로 가야 해요. 우리 아이들도 거기로 다니고 있는 걸요?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갑철은 갑철은 공손히 인사하고 폐교된 분교 운동장을 돌아다왔다. 학교가 바로 저기 있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이었다. 믿거라 한일에 팔등 찍히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낭패였다. 어찌됐든 흥기는 이제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고 자신은 그 애를 학교에 보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일한 보호자였다. 함록 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입학식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 40여 명 되는 전교생 중에 입학생은 일곱 명이었다. 오밀조밀 50여 명을 앞에 놓고 한 30분 동안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있었다. 학교 운동장으로 섬진강에 매운 바람이 막바로 불어왔다. 이도 얇은 옷을 입고 있는 흥기가 두 다리를 달달 떠는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렸다. 구례장에 가서 흥기 옷을 살 생각을 마음속에 꽁치고 갑철 역시 덜덜 떨면서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경청했다. 바람이 워낙 세고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무슨 말씀인지 영 알아듣기가 힘들다가 연설 말미에 가서야 목청이 한껏 올라간 덕분에 확실히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무네 어린이 여러분과 뒤에 계신 자모 자영 여러분께서는 학교폭력의 뿌리를 근절하는데 다같이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아 이것으로 오늘 입학식 훈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일동 차렷 경례 갑철도 얼른 차렷 경례를 하였다. 교장선생님 말씀 맞다나 그것으로 입학식을 마친 뒤 삼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마을 앞 섬진 강사랑 슈퍼 겸 햇집 앞에서 내렸다. 힝 어디 갔다 오시오 내력 없이 잘 웃는 가게집 여자 순임이가 갑철에게 아른채를 하였다. 조카의 입학식 하고 옵니다. 힝 그러시고 만이라우 갑철은 여자에게 빠르게 바라고 빠르게 지나쳤다. 그리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산길을 올라갔다. 숨이 턱에 차도록 올라챘다. 삼촌 왜 그래 씨 저를 떼어놓고 손살같이 앞서가버리는 삼촌이 이상한 흥기가 인상을 잇는 대로 쓰며 따라왔다. 내일부터 인자 이 길을 너 혼자 다녀야 하는 거요. 그래서 너 연습시키려고 그러는겨. 나 혼자 다녀야 하는겨? 삼촌이 충청도 말을 하면 흥기는 충청도 말을 한다. 그려 그려 너 혼자 댕겨야 하는겨. 날마다 삼촌이 델다 줄 수 없는겨. 나도 인자부터면 바쁜 힘께. 일할 거요? 그려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래야 쌀도 사고 우리 흥기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공책도 사고 할 수 있는겨. 우리 흥기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공책도 사고 제가 해놓았지만 어쩐지 제 말 같지가 않았다. 아침에는 푸근할 것 같은 날이 비가 흩뿌리면서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오들오들 떨리고 한속이 드는 것이 심상치 않았다. 오전에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 날씨가 괜찮으면 운마구이 축사를 손볼 참이었다. 짐승이라도 길러서 흥기를 가르쳐 봐야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으슬으슬 춥고 사지가 찌뿌드듯 한 것이 뜨뜻한 아랫목이 급했다. 몸은 급한데 걸음걸이가 따라주질 않아서 갑철은 자꾸 뒤뚱거렸다. 열심히 따라오던 흥기가 운마구이 가리키며 경상도 억양으로 소리쳤다. 그 애는 그 애는 이제 사방 팔도 말을 쓰는 삼촌을 닮아가고 있었다. 삼촌 집이 이상해져 부린내 흥기 말대로 운마구이 어째 이상했다. 다가가 보니 운마구이 운마구 전체의 의지가 되어주고 있던 축담이 무너져 있는 거였다. 누가 그랬을까 한쪽 귀가 탁 막혀와 갑철은 흥기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냈다. 흥기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봄비가 그랬다. 의지를 잃어버린 비닐은 힘없이 흐물거리며 주저앉아 있었다. 벽이 없어져 버렸으므로 방일할 수도 없는 운마 한켠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동동거리던 갑철은 자꾸만 한속이 드는 몸에 옷가지를 더 주워 입고 바닥에 밥을 차렸다. 밥 먹자. 흥기도 쪼그려 앉았다. 어쩔래 인자 집도 못 쓰게 되어부럽고 다시 고아원 갈래? 집 다시 고치면 되지. 어쩌는가 보려고 고아원 다시 갈라냐는 삼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아원 다시 가기 싫은 흥기는 집 고치면 된다 한다. 그것이 갑철의 가슴을 때렸다. 알았다. 밥 먹자. 밥을 다 먹고 나서 꼬리 아닌 집 모양을 그래도 어떻게라도 해볼 양으로 비닐을 들추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 엄마 참말로 왕창 무너져 무너져 부딪다.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노. 축담 옆에 핀 산수유 꽃마을이 오들오들 떨었다. 꽃을 보고 갑철이 중얼거렸다. 춥지? 나도 춥다. 담을 다시 쌓으려도 일단 무너진 흙과 돌들을 쳐대야 했다. 흥기하고 주질러 앉아 돌을 드러냈다. 흙을 쳐대자면 무슨 도구가 있어야 겠는데 쉽다. 고아원 가기 싫은 흥기는 연신 코를 훌쩍거리며 돌을 주워내고 있다. 흥기야 삼촌 마을에 가서 괭이랑 삼택이 빌려올게. 알았다. 그러고 경상도 말 그만 써라. 그래. 마을로 들어선다. 네 집을 들어가야 하나 네 집에 가서 괭이랑 삼택이를 빌리지. 골목에 사람 소리 하나 나지 않고 저만 지 앞에 폐교된 분교에 사하는 안경 쓴 여자가 아기를 업고 지나가고 있건만 이봐요 소리가 선뜻 나오지 않는다. 어물어물 하는 사이에 여자는 골목을 돌아가고 말았다. 애기 엄말 부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겨울 움막에 노인들 말대로 동네 인사를 하지 하는 것이 몹시도 후회스럽다. 막상 인사를 하려 해도 무슨 말로 어떻게 자신을 설명해야 좋을지 몰라 맘먹고 나섰다가도 번번이 포기하곤 했다. 어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틀림없다. 우뚝 선다. 뒤돌아 본다. 키가 작고 눈이 작은 50줄의 동네 산에다. 술냄새를 풍기며 건들거리는 것이 그다지 좋은 인상은 아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징계비 집에 사는 사람 아닌가? 맞습니다. 아 이 사람아 이사를 왔으면 진작에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야지. 인자사 와서 기웃기웃 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그래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 김갑철 입니다. 김갑철? 어디 짐간가? 김에 낀갑니다. 그건 그렇고 그런 뒤 자네 집담이 무너져 불었더만 예 올라오다 본께 아기가 앉아서 돌을 주워내고 있더만 예 혼자 그 일을 어떻게 하겄는가 글쎄요 해봐야죠 그려? 그런데 저 말해보소 연장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아 이 사람아 연장보다는 사람이 필요한 일이네 그 일이 가만히 써보소 어이 팔짱을 끼고 오정정거리며 다가오는 상노인을 뱁새 눈에 사내가 손짓해 부른다 이센 내일 뭔 일 없소? 왜? 저 아래 징개비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인디 담이 무너져서 내일 하루가서 봐줘야 쓰겄는디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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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짐샌 나하고 이왕번하고 한두 사람 더 불러서 내일 자네 집으로 내려감세 일은 순식간에 해결이 나 버렸다 연장을 빌리러 왔다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구한 폭이 되었다 어려운 숙제 하나를 푼듯이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다 운막으로 들어오는 오솔길로 접어드는데 아직도 돌을 주워내고 있는 흥기의 작은 등어리가 보였다 아이는 오들오들 떨면서도 돌 줍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흥기야 명치 끝이 꽉 막혀오는 통에 흥기를 부른 목소리가 좀 갈라졌다 저녁이 되자 날씨가 더욱 쌀쌀해졌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밤을 보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흥기 몸에서 서서히 열이 끓기 시작했다 추위와 공포에 짓눌린 어린 것이 끝내는 아파버린 것이다 더 듣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만 한다 한 대나 마찬가지인 운막 안에서 아픈 아이를 채울 수는 없는 것이다 갑철은 흥기를 둘러엎고 운막을 따섰다 먹장구름이 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하늘에 언뜻 별이 빛났다 25년생에 50번째 지직한 공장에서 첫 월급을 받아와 어머니 옆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난 새벽에 포크레인 소리가 났었다 그것은 이명처럼 먼 데서 다가왔고 차쯤 또렷해지면서 바로 갑철이 잠자고 일어난 방문 앞까지 진격해 들어왔다 식구들은 혼비백산 했고 그 와중에 흥기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형과 형수가 가당 찬캐도 포크레인 앞에 두 발 뻗고 누웠고 갑철은 어머니와 흥기를 동시에 업어야 했다 그때 흥기가 세 살이었다 그때 업어보고 두 번째다 산길을 다 데려와 철두길을 건너서 가게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 공중전화가 있었다 어쩐 일이다요 가게집 여자 순임이 이번에는 히잉 소리를 내지 않고 놀란 얼굴로 갑철을 바라보았다 갑철은 말없이 공중전화 쪽으로 갔다 함록 택시죠 여기 섬진강사랑 햇집인데요 지금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알았다고 느리게 대답했다 아니나 다를까 금방 온다고 느리게 말한 함록 택시는 금방 오지 않았다 순임이 흥기 이마에 조용히 손을 갖다 대었다 그러고는 갑철이 품에서 아이를 떼어냈다 놔둬요 갑철이 억양없이 순임의 친절을 거절했다 그러나 순임은 아랑곳없이 흥기를 번쩍 안아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갑철은 담배를 한 대 피어물었다 날씨가 쌀쌀해선지 손님도 들지 않을 모양이었다 구례에서 오는 막차가 가게 밖 도로에 멈춰 섰다가 어둠 속으로 멀어졌다 차 소리가 멀어지자 섬진강이 소용도로 치는 소리가 몸을 뒤척이는 사람 소리처럼 아주 가까이서 들려왔다 갑철은 담배 한 대를 더 피어물었다 담배 한 모금을 다 빨기도 전에 가게 문 앞으로 택시가 들어와서 빵빵거렸다 갑철은 급하게 담배 불을 발로 비벼 끄고 나서 흥기를 불렀다 손님이 입에 손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그리고는 밖으로다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택시를 돌려보내고 들어왔다 아니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는데 왜 택시를 돌려보내요 갑철이 언성을 좀 높여서 수님에게 따져불었다 애가 자요 자나마나 아픈 애를 병원에 약 먹여서 재어난 습게 한잠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구만요 수님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 갑철은 맥없이 다시 담배를 꺼내 불었다 어색한 침묵을 여자의 힝 소리가 깼다 힝 아까 입학식하고 올라올 때만 해도 괜찮어두만 예 갑철이 내뱉듯이 대답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럴까 병이란 것이 어디 갑자기 생깁니까 아플 때 돼서 아프겠죠 여전히 불통스러운 목소리를 대는 갑철을 힐끗 바라보던 수님이 술 한 병을 가져온다 힝 은어 좀 잡숴 볼라요 참 맛있소 아닌 게 아니라 인형몸도 으스스 한 끼가 도는 것이 영 남의 봄등이 같다 더운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야 조금 풀어질랑가 쉽다 흥기가 되었든가 보여 되다뇨 아무래도 고됐는가 싶어요 처음으로 학교를 간 것이 학교를 간 때문이 아니라 그럴 일이 있습니다 소리를 꾹 누르고 그는 천연스레 술을 따라주는 순임의 얼굴을 언뜻 견눈질로 본다 환한 이마 아래 주름이 자글자글 하고 눈매가 서늘하여 갑철이 가슴 속에서 느닷없이 쿵하는 소리가 난다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게지 싶어 가만히 귀 기울이니 이번에는 짤랑짤랑 두부장수의 요령소리 같은 것이 인혁가슴을 때린다 철거덕 철거덕 하는 기차 소리에 눈을 떴다 동쪽으로 난 창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제 옆에 흥기가 누워있다 갑철은 발딱 일어나 앉는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다 이곳이 순임의 집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속이 쓰리고 머리도 좀 어지럽다 숙치다 빌어먹으련 같은 이라고 흥기야 흥기야 홍곤이 잠든 흥기를 거칠게 깨운다 순임이 문을 연다 더 자게 놔두제 글러요 갑철은 순임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은 채 흥기만 깨우고 있다 슬쩍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내린성도 싶어 순임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더러운 기분은 어쩔 수 없다 짤랑짤랑 울리던 정소리 따위는 생각나지도 않는다 사내를 유혹해 사는 인생 순임에게서 한시밥이 벗어나고 싶을 뿐이다 흥기야 흥기야 흥기가 겨우 눈을 뜬다 흥기야 학교 가자 딱딱딱딱 칼질하던 순임의 높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밥은 먹여 보내야지라우 아이를 둘러 엎고 낳으며 갑철이 십오 뱉듯이 내까린다 필요 없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니 강바람이 매섭다 십오뱃듯이 내까린다 필요 없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니 강바람이 매섭다 아침해가 눈부신데 햇빛 속으로 성긴 눈빨도 날린다 구례에서 오는 첫차에 흥기를 태운다 흥기는 허청허청 비틀거리며 차에 오른다 그래도 학교에 가라고 문막에 가봤자 지금 집도 아니니 학교에 나 가라고 갑철은 흥기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순임이 가게 문 앞으로 나와있다 부엇 낀 놈이 성질 낸다더니 꼭 그짝이구만 이라 집이들 때문에 나는 부엌에서 한대짬을 잡고마는 그 말 뒤에도 순임이 뭐라고 뭐라고 구시렁거리거나 말거나 갑철은 맥없이 푸푸거린다 자신이 오해를 해놓고 씩씩거린 것이 나 뜨거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철도길을 건너 산길을 올라챈다 빈속이 바구 울렁거리며 식은땀이 주 등골을 타고 내린다 어이 짐샌 어디 갔다 오는가 찬 햇빛 속에서 성긴 눈발 속에서 동네 남자들 네 명이 아침 일찍부터 담을 쌓고 있다 어디 가서 자고 오는가 뱁새 눈 남자가 짐작이 간다는 표정으로 갑철의 위아래를 살핀다 속으로 불쑥 불쾌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내 집 일을 해주러 온 자기보다도 나이 많은 어른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불쾌한 속을 접어두고 인사부터 차린다 그나저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지들은 자셨는지요 지금 시간이 몇신 뒤 밥을 안 묵어 아침이 아니라 새참 때구만 새참 때 퍼뜩 정신이 든다 맞는 말이다 내 집 일에 주러 온 사람들한테 밥은 못해줄 망정 새참은 제공해줘야 도리가 아닌가 싶다 평생 일만 해오던 상일꾼들이라 담 쌓는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손발이 척척 맞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 전국 각지에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인 공사판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다 갑철이 기분이 꽤 좋아진다 어르신들 새참은 무엇을 준비해야 좋겠습니까요 기분이 좋아지자 술술 전라도 말씨가 나와준다 깍듯한 서울말을 쓸 때는 어쩐지 뻑뻑한 표정이던 사람들이 금방 선선한 얼굴들이 된다 많이 할 것도 없어 간단하게 자네 형편대로 허는 것이지 나는 담배나 한갑 사다 주소 그러죠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소 아침역인데도 일은 반남아 진행되었다 두 사람은 어디서 보았는지 붉은 황톡을 이기고 다른 두 사람은 이겨진 흙을 돌 위에 척척 얹으며 또 그 위에 돌을 쌓고 하는 식으로 손발을 척척 맞춰가며 일하는 모습이 갑철을 속없이 기쁘게 만들었다 이따 흥기가 학교에서 돌아올 쯤이면 흙내는 나겠지만 집이 다시 근사하게 살아날 것이다 갑철은 일꾼들의 새참거리를 마련하러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내려왔다 산길을 내려올 때까지는 별 생각 없다가 철두길을 넘어서는 순간 순임의 가게로 들어가는 것이 왈칵 두려워졌다 아까 그다지도 매정하게 그곳을 빠져나온 것이 아무래도 캥기는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 쭈뼛 쭈뼛 가게문을 소리없이 밀었다 손님이 들었는지 순임은 부엌에서 바쁘다 이봐요 빨 허셔 평소 같으면 힝 뭔일이다요 해야 한다 그러나 순임이 목소리는 냉랭하기가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자체다 빵하고 음료수 좀 줘요 가져가시오 한 사람 앞에 한 개씩만 하면 어쩐지 야박할 것 같아 여덟 봉지의 빵과 콜라를 비닐봉지에 담아든다 값을 대충 계산하여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가게를 나온다 그때까지도 순임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려면 그러라지 내 참 우스워서 철두길을 넘으며 혼자 소리로 중얼중얼 해본다 자기가 왜 그러는지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스럽다 빵봉지를 메고 산길을 퍼득퍼득 달려오른다 드그양양하여 일꾼들 앞에 비닐봉지를 펼친다 아따 새때거리 한번 거네 부지그만 겨우 300원짜리 빵에 콜라를 가지고 그렇습니까 하는 생각에 송구스러워진다 눈치없게도 빵에다 콜라를 마셨더니 어째 이상들 안어요 그시 어째 속이 들크노니 영 개운어지를 못혀서 말이여 그런게 말이여 일이 잘 안되느만 힘이 딸려서 이거 원 자기 딴에는 생각해서 한 사람 앞에 두 봉지씩 돌아가게끔 여덟 봉지를 사가지고 왔는데 빵을 먹은 사람은 두 사람 두 사람은 아예 빵 봉지를 밀쳐두고 담배만 피어물고 맨 입맛만 다신다 자신이 뭔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어쩐지 이상하게 일이 더디다 싶어질 때다 허 이러면 하루에 일 다 못하겄는디 기계도 몸에 지름칠을 해야 돌아가는 것인디 애기들도 아니고 빵이 뭣이요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이 성질이 나서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화를 버럭 낸다 어이 젊은 친구 밥은 안 준가 밥이요 물론 드려야죠 말을 하려면 일단 쌀을 앉혀야 하겠기에 부엌 쪽으로 간다 어이 짐샌 걸게 할 필요도 없네 그냥 간단하니 도야지 개기 한 닭 끝내다가 막걸리 한 마리만 뒤집어 써부러 수님의 가게로 다시 갈 수밖에 없다 부탁 좀 합시다 뭔 부탁이요 밥 좀 해주시오 뭔 밥이요 일꾼들 일꾼들 밥이요 돼지고기 다섯 끈하고 막걸리 한 마라고 수님은 한참 만에 그야말로 한참 만에 힝 그러지라 한다 고맙소 수님에게 밥을 부탁해놓고 나오는데 구레버스가 가게 앞에 범추고 이어서 한무더기의 아이들 틈속에 흥기가 맨날 중에 따라 내린다 그런데 흥기 눈에 눈물자국이 선연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캐물어도 흥기는 대답을 안 하고 급기야 갑철은 화가 나기 시작한다 교감선생한테 맞아서 글지 쪼다야 아래 한 뱀이와 윗한 뱀이 아이들이 침을 뱉듯이 내까리며 도망친다 정말이냐 응 왜 복도에서 뛰었다고 내 이런 개자식을 그래 어떻게 맞았는데 기업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단 말이야 뭐야 왜 이젠 정말로 불같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 아까 말했잖아 이런 개자식이 다 있나 생각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학교로 달려가 교감이란 작자의 기밀머리를 똑같이 들어 올려주고 싶지만 할 수 없이 참는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이 가정교육이 아니지 쉽기도 하다 선생님 욕을 아이 앞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함록 주조장 차가 순임이 가게 앞에 멈춘다 순임이 술 주문을 한 모양이다 차 소리가 나자 순임이 가게 안에서 나오다 흥기를 보고 반색한다 운 기색이 있네 선생 자식이 아차 싶어 갑철이 얼른 입을 담은다 힝 알겄다 교감선생님이 머리크락 잡아당겼지야 흥기가 고개를 끄덕인다 순임이 단번에 알아채는 것이 교감선생이란 작자가 한두 번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닌 모양이다 내 이 작자를 하고 갑철은 속으로 단단히 벼른다 흥기를 놔두고 가시오 흥기 밥 먹여서 올려보내면 그때 내려와서 밥 가져가요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으나 갑철은 말없이 흥기 등을 가게 안으로 떠밀고 나서 산길을 올라갔다 돼지고기 닦은에 막걸리 한 마리 간단하게 준비한 새참이 제공되자 이른 다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돌을 주워올 요량으로 자루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려는데 마을의 폐교된 분교에 사는 안경 쓴 애기 엄마가 저만큼 지나가다가 인사를 한다 인사만 하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의아하고 의아하고 어색했지만 막바로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애기 엄마를 기다렸다 흥기 아버님 갑철은 가만히 서 있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띄고 정정한다 삼촌 입니다 아 그래요 여자가 깜짝 놀란다 무슨 일이십니까 집 고치나 봐요 봄비의 담이 허물어졌길래 바쁘실텐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곳이 폐교된 지역이잖아요 폐교된 지역에는 원래 교육청에서 통학차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곳은 통학차가 없어서 대신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폐교된 후에 이사왔다고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교육청에다 문의를 해놨어요 흥기도 저희 아이들하고 같은 입장이 된 것 같아서 흥기 아버님 아니 흥기 삼촌하고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해보고 싶기도 하고 만약 교통비를 지급해주지 않으면 같이 교육청에 가서 말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이 미안했던지 여자가 언뜻 무색한 표정으로 입을 담은다 아 예 얼떨떨한 기분에 얼른 예 하기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감히 얼른 오지 않는다 교통비라 그러면 교통비를 타가지고 학교를 왔다갔다 하면 차비가 들지 않겠구나 그러면 나쁠 것은 없지 그렇지 나쁜 일은 아니야 늘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나쁜 일이었다 좋은 일은 가물에 콩나듯이 한 인생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본능적으로 따지게 된다 이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하고 이번 일은 나쁜 일은 아니야 좋은 일이야 이 집을 얻은 것이 좋은 일이었던 것처럼 갑철이 산에서 자루 가득 돌을 주워왔을 때에는 이미 완벽하게 담이 쌓여있었다 그래서 갑철이 주워온 돌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다 일은 끝났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다 어이 어떤가 좋채 예 좋습니다 정말 좋아서 좋다고 참으로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가 있었다 맨입으로 좋다고 하면 쓰겄는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채는 갑철이었다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나는 마리시 간단하게 소주 한 대 뿅하고 하나로 한갑이면 대야부러 그리고요 나는 마리시 아까 자네가 사온 콜라보다는 안바사가 더 좋더라고 고거 터고 오마사리프 한갑 또요 거 나는 마리시 섬진강사랑 햇집에서 참계탕 한 사발에다가 밥 한술 먹고 그 집방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다가 노래나 한곡 조 뽑아봤으면 헌디 어째 대걷는가 좋습니다 가시조들 갑철은 흔쾌히 일꾼들을 순임이 가게로 모셔간다 예상달기가 자존심 상해 비상금의 절반을 일꾼들 밥값 술값으로 떼어놓고 보니 배보다 배꼽이 큰일이 되었다는 계산이 그때야 나온다 어이 자네 여기로 오기 잘했네 어디를 가보소 여기만큼 인심 존디가 없을 것이네 자네도 알다시피 어디를 간들 품삭도 안 받고 남의 일 해주는 데가 있겄는가 맞습니다 고개가 절로 살랑살랑 흔들어지는 것을 갑철은 힘을 써서 자제하느라 목이 좀 뻣뻣해져 온다 어이 순임이 오매불망 노래방 기계가 자기 자지가 될 것을 기다리느라 아까부터 애가 타는 일꾼이 순임을 부른다 저기 노래방 기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힝 학교 선생님들이구만 이라 선생님들 예 오늘 단체 회식이 있다고 오셔서들 기분 풀고 계시는갑서라 선생님들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해두고 너무 해먹고 있구마니 노래방 기계에다 노래 한 곡조 뽑았으면 원이 없겠다는 일꾼이 참다 참다 못하여 선생님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술이야 밥이야 거나하게 포식한 일꾼들은 끝내 노래방 기계를 차지하지 못하고 산길을 비춰기며 올라갔고 갑철은 상우에 어지럽게 널린 부스러기 음식과 부스러기 술을 마신다 섬진강 물결 몸 비트는 소리가 이따금 들려오고 선생들의 소음이 물결 소리를 덮는다 위탄배배미 사는 안혜성이 자모가 말이요 교육청에 신고를 했던갑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은 그것이 불쾌했던 거요 왜 학교에다 먼저 문의를 안하고 상부기관에다 잘난 듣기로 척하니 문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감선생님 입장을 난처하게 했느냐 그거요 그래가지고서는 교장선생님은 날 보고 왜 그 사실을 진작 파악 못했느냐고 한 쿠사리 한 것이지 그 소릴 듣고 막 나오는 참인데 웬 지할만한 녀석이 내 앞을 파악하니 미끄러져 가더란 말이지 네 이놈 잘 만났다 허고는 그놈 기밀머리를 붙잡고 하늘로 축혀 올렸는디 선생인 나를 노려보는 것이 아따 그놈 눈이 겁나게 무섭대 그놈이 고아원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는 놈이랑만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갑철은 그것만을 생각하였다 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야 떠나더라도 저놈의 기밀머리를 한번 들었다 놓고는 떠나야 할 것인데 그래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비쩍거리는지 아 저놈의 머리를 어떻게 한번 들었다 놔야 할 것인데 와장창창 상 엎어지는 소리가 나고 우당탕탕 달려온 순임의 커다란 적가슴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앉는 것이 느껴졌다 선생들의 노랫소리가 섬진강사랑 햇집 지붕 위로 땅자하게 퍼지고 있는 저녁이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교감선생이 흥기 기밀머리를 붙잡고 하늘로 축혀올린 행위는 폭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술김에 말을 다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갑철이 이 마을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건 안 될 말이죠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요 거저 얻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또 얼마나 따뜻하고 따뜻하고 자기 일처럼 자기 일처럼 나서서 집도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순임이 순임이 아니었으면 흥기는 그날 밤 병원으로 실려갔겠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딱 맞습니다 갑철이한테 흥기한테 그리고 이렇게 착한 순임이가 있는데 여기에 정착해야죠 가을이 깊어갑니다 마음도 챙기고 몸도 챙기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안녕